안녕하세요 관악기 수리공방 제이드라보의 전동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붓백 클라리넷 E11의 전체수리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네 위에 간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띠는 전체적으로 다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다 거무순으로 막혀 네 패드도 상태 안 좋을 거에요 네 다 찢어져 있고 그리고 접합부의 코르크가 많이 얇아져 있었나봐요 테이프를 감싸서 사용을 하신듯 합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구요 밑에 관도 마찬가지로 키가 다 변색이 되었구요 이런 키 소음 들도 많이 나죠 예상했던 대로 여기 안쪽에 먼지 되게 많이 있구요 토널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클리닝을 받지 않은 순적이 보이네요 이렇게도 분명히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 거에요 키의 변색 상태가 아주 심각하죠 네 먼지도 많이 껴 있고 윗감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악기는 키가 실버 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색이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작업으로 깨끗하게 다시 색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결부에 있는 코르크를 다 제거하구요 그리고 키 코르크 제거하고 키패드 제거하고 키 포스트를 포함해서 이 토널 안쪽도 다 클리닝을 다 했구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이 꽂혀 있는 것은 별로 의미는 없구요 제가 자주 이 스프링이 찔리기 때문에 작업할 때 찔리지 않게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키 같은 경우도 세척과 광택내기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키 코르크를 포함해서 연결부에 있는 코르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코르크를 포함해서 연결부에 있는 코르크 위치에 있는 코르크 위치를 하셨구요 이 코르크는 저는 안타깝게ix도 주제만 있음 하천 더 달리니 한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 rebooting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코르크를 다 제거하고 새롭게 연결부의 코르크도 교체했습니다 코르크는 이런 천연 코르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무 코르크 합성 코르크가 있습니다 어떤 키에 어떤 코르크를 붙이는 게 좋다는 것은 리페어 하시는 분들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분을 딱 지어서 키의 역할에 맞춰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죽 패드를 이용해서 패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칸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F샵 링키 그리고 A키 그리고 G샵키 순으로 작업을 하고요 패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톤홀이랑 키컵이 수평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악기에 구멍이 나 있는 곳을 톤홀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톤홀이 이렇게 있으면 패드가 톤홀을 일정하게 닫을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칸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패드까지 싹 교체하니까 아주 깔끔해졌죠 이 부분은 키포스터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밑에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일자나사, 일자나사, 일자나사죠 이때 다른 나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던 분께서 나사를 분실하신 것 같아요 대용으로 십자나사를 넣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악기점에서 했는지 사용하시는 분께서 손수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나사 산이 다 이렇게 뭉개져 있어요 일단 포스트를 제거했습니다 원래 나사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아마 쑥 들어갈 겁니다 네 아랫관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수리하기 전에 들렸던 그런 키 소음들 하나도 안 들리죠 전체적인 코르크를 다 교체하고 그리고 이런 키들 간의 그런 유격들 최소화 시키면서 패드 작업을 완벽하게 하면은 키 소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리가 나고 있고요 아랫관 같은 경우는 이 두 키의 밸런스 작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키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밸런스 작업 이제 윗관과 아랫관 조립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밸런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다루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윗관과 아랫관이 이렇게 서로 연동되는 키가 있어요 일정하게 일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결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연동되는 두 키의 밸런스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밑에 간의 키 오프닝도 확인을 해 줍니다 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입고 됐을 때랑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악기의 외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도 최대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좋은 소리, 연주했을 때 그 느낌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네 악기 수리는 항상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,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탐진 불로 инг 명 명 감사합니다.